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이틀 연속 5천 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7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 환자는 5,207명, 해외 유입 환자는 107명입니다. 다행히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만 7,278명이며 이 중 집중관리군은 566명입니다. 26일 18시 기준 인천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15.9%,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2.8%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15.9%를 보이고 있습니다.